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토지매매입니다. 거래 유형매매, 지목대지,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토지면적 1532제곱미터, 463평, 접근도로 20미터, 6미터 코너자리입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1080만원, 평당 공시지가 3570만원입니다. 토지 입지 분석, 장안로 대로변에 위치한 정방형 토지이며, 대중교통 이용시, 왕십리 20분, 강남 40분 거리,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도보 역세권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구수는 7만 439명, 20세에서 59세까지 4만 명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업용 건물 실거래 통계 정보를 보면, 토지 평당가 1억 2,891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평당가는 1억 1,200만원으로 비교적 싸게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지가 상승률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4.986%씩 상승했고, 3년 동안 14.958% 땅값이 상승했습니다. 463평 일반 상업지역의 정방형 모양 배로변 코너 토지로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시행 부지로 추천드립니다. 토지 매매가 520억원입니다.